안녕하세요. 역선입니다. 오늘은 치킨 케밥, 라바스, 케밥, 라이스 덮밥을 먹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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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간장. 간장은 하리ך도 드세요. 잘 어울린다 굉장히 잘 어울린다 소스! 소스가 자신이 없는 거 같아요 시원한 간란묵 다시 가봅 뜯어오어어어 기골 같은 다 날아가서 자전 소스를에 고쳐lect한다 으으핀 정말 맛있게 잘 먹어요 아삭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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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다 초콜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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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맛있네요 꼬무침 찰칵 짜증나 짠 아... 아, 짠, 짠 다 샌 확 오븐에 매워진 마시기 오븐에 찍어먹는다 오븐에 넣어서 먹으면 좋겠다 좀 더 먹으면 좋겠다 온다 hum 오 오 너무 맛있다 맵다 마시는 말라 오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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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나의 맛있어 소시지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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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맛있어요 맛있어 이것은 매운 소금은 너무 맛있어 나는 매운 소금을 먹어도 맛있다 나는 매운 소금을 먹어야 하는데 나는 매운 소금을 먹어야 한다 나는 매운 소금을 먹었다 와우 바삭바삭 고춧가루 미니 빔 Flint 너무 맛있다 이 배가 너무 맛있어 오늘의 안보는 영상은 더 맛있을 것 같아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